1, 2, 3,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모조! 랩몬쉽! 여러분! 정말 웬일을 그렇게 활기차 보셨죠? 자 여러분! 네이클로버와 자동차, 바퀴, 그리고 사계절의 공통점을 혹시 알고 있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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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참 이 친구 참 쉬운 문제인데 사! 이 공통적인 사 아닙니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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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행운의 숫자이다. 없어서 안돼 숫자! 사! 네! 방탄소년단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랑스러운 우리 아미분들께 모집이 시작됩니다. 와! 바로 아미 4기입니다. 야! 방탄소년단의 사랑 아미 4기의 가입 혜택을 정국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번째 아미 카드와 저의 매력이 가득 담긴 멤버십 키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와! 첫번째 방탄소년단의 생일 축하 음성을 매달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저는 사랑의 아미룸 등 모집이 맞습니다. 와! 특히 이번 4기는 아! 특히 이번 아미 4기 아미룸은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교회의 데이 시간과 댓글놀이 이벤트 등 스페셜한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특별한 가입 이벤트들 많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며칠 마세요. 네! 그럼 방탄소년단의 사랑스러운 공식 팬클럽 아미 4기 가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주 월요일에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총 18일 동안 인터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인터파크에서 네! 자세한 및 일정 안내는 여기 밑에 주소에 공식 팬카페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의 사랑 방탄소년단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미 4기와 함께하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자!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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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